여기 오라차! 여기 오라차! 안녕하세요. 무시입니다. 오늘 건축 브이로그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네, 여기가 우와... 아주 죽습니다. 오늘은 비가 오니까 집을 지킬 겸 밥도 먹을 겸 그래서 라면을 사는데 제가 깜빡하고 물을 안 샀어요. 그냥 물이 많아요, 여기. 그쵸? 이걸로 먹자. 맛있겠다! 기생충은 없겠죠? 이걸로 집을 좀 만들게요. 아! 완벽해! 3시간 걸리겠는데? 이렇게 먹으면요. 얘로 받자, 물을. 아, 물이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.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게... 이게 내가 더 많이 왔는 것 같아. 내가 더 손해 같아. 잠깐만요. 많이 온다, 여기. 여기, 여기. 아, 여기, 여기. 노다지다. 노다지다, 노다지. 아, 여기도 좀 쌓여있는데. 아, 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? 물만 빼볼게. 오케이. 아, 물이 꽤 많이 찼죠? 아, 뭔가 좀 드럽단 말이지, 근데. 원래 비물이 이렇게 드러운 건가? 이 물이 그 물이네요. 저 위에 이 더러운 하판에서 떨어지는 노다지 물이었어요. 어쩐지 많이 모이더라. 어쩐지 드럽더라. 물이 뭔가 드럽다고 생각하긴 했어. 더럽지 않아요. 더럽지 않아요. 야, 물 많다. 물 진짜 많아졌어요. 끓이면 다 괜찮아. 맛있게 나무지게 먹어볼게요. 젓가락을 찾아둡시다. 여기로 먹는 게 위험하겠죠? 아니다. 여기로 먹으면 훨씬 면발이 잘 포독포독 올라오겠다.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소독은 한번 할게요. 불로. 불로 소독. 소독 완료. 자, 스프를 먼저 넣고. 이게 원래 이런 유튜브였나? 건더기가 얘로 뺄 수 있어. 뜨거워. 됐다 이제. 팔팔팔팔. 야, 물이 많다. 우와. 요즘 캠핑 그런 건가? 야, 옛날 생각 많이 난다. 옛날에 우리 어릴 때. 그때가 미국 군인이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나한테 알려줬거든. 제가 영어를 좀 해가지고. 기분이 더 라메용어로 뭐야? 라면은 다 끓여줬어. 이야, 맛있겠다. 맛있는 라면. 가자. 먹으니까 덥다. 좀 들어가서 먹을까? 발 담그고. 폭은 따뜻하고. 발은 시원해요. 아. 아. 벌써 다 먹어버렸네. 너무 맛있어가지고. 맛있어. 오왓느라. 비여라. 야, 비여라. 야, 끝으로 차라라. 아. 비여라. 자, 비여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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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